누구랑 친해요? 그럼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서? 희철이 오빠 약간 극과구나? 그렇게 쳐다보셨어? 누구랑 친해요?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서? 그래도 희철? 다 친해요? 약간 시온 씨랑 좀 친하지 않나요? 오빠랑 다른 극과구만? 시온 씨에서 스타일 알아보자 희철 스타일 알아보는 거야 귀현 오빠야 아 귀현 오빠야? 그렇게 웃으면서 귀현 오빠 야 손 떨면서 하지마 그냥 무난하구나 이 얘기 하는 동안에 유리 씨하고 제시카 씨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? 저희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제시카는 뭐 다른 회사 쪽을 좋아하는구나 저 왓비 표정 못 숨긴다 아 웃기다 진짜 아 웃기다